아이고 뭐해? 야 이거 조용히 해. 나 아프단 말이야. 아프다고? 어.. 입맛도 아프지. 아.. 좀 안 되는데. 왜? 무슨 일인데? 아니 오늘 나랑 와플펜으로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이거 선물 받았거든. 아 그럼 나 혼자 먹어야겠네. 와플펜크 뭔데? 아 와플펜이 안에 음식 먹고 와플펜으로 치익 하면 와플 모양으로 이렇게 음식이 맛있게 돼가지고 그거 완전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이거 혼자 먹어야겠다. 어! 야 맛있겠다! 야 나 갑자기 안 아파. 갑자기 안 아파? 어. 아니야 이거 좀 쉬어야 돼. 아니야 아니야. 원래 아플 땐 먹으면 다 낫는 거야. 야 우리 완전 먹자. 오케이? 어 그래. 짜잔! 짜잔! 후! 대박! 와 맛있겠다. 와 나 벌써 다 낳은 거 같아. 됐어? 하얀 보면 아프지 않았어? 맛있을 거 같으니까. 크라아 상도 될까? 아 나 왜 이렇게 돼? 짜잔! 아플펜 이게 열고. 진짜? 와 소리 봐 소리. 이게 끝이야? 이게 끝이야 이렇게 기다리면 된다고. 이거 열어볼까! 오 기계대! 와 대박. 이거 하나씩 가져가자. 완전 맛있다 바닥해 그때부터 올려볼까? 대박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많이 해달라며 나는 살찌니까 조금만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응 포토, 렛츠 겟잇! 고! 이제 고! 하나, 둘, 셋 와! 어메이징 히프 먹어보자 와, 과자 같다 잘 자란 과자 같아 응 이번에는 고기 먹을래 고기, 고기가 어딨어? 여기! 아, 소시지? 그래, 한번 먹어보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조심해 우와 야, 조심하라 했잖아 우와 대박이야 짠 아, 뜨거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대박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것보다 100배, 1000배 맛있는데? 사이퍼,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, 우리 소스 같은 것 같아 너,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오, 마스타드! 깻잇살 진정 하유 햄버거 햄버거?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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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넣어야 돼 이게 된다고? 와, 대박 이거 열어본다, 힘 봐봐 오, 제발 잘 됐어라 오 우와 우와 대박 우와, 이거 진짜 모양 예쁘다 짠다 써봐 맛있겠다 먹어보자 아, 뜨거 우와 음 음 음 아, 뜨거 특이의 맛이 우와 햄버거인데 어 아, 뜨거 햄버거인데 안 뜨거워 우와 우와 근데 나는 햄버거는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하유 이번에는 와플기계 계란후라이를 해보자 여기 계란후라이가 돼? 오 우와 우와 4개 하자,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셋 자, 닫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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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아 아, 넘친다 안 넘쳐 아니, 넘치네 살짝 넘쳤어 햄버거 야, 이거 자꾸 배 터네 터지는 거 아니야? 터지는 거 아니야? 으아, 으아 우와 대박 잘 됐잖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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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박 짠 나 이거 개짓 빨라서 먹고싶다 야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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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버, 나도 헤버 네, 나 했다 나는 아이치 아이치 아이유 오, 오와 당신은 사랑해요 맛있어 맛있어?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떡으로 해볼까? 닫으러 타오레몬! 3, 2, 1 오아! lilel Husi 수고생수예요! 겉바삭바삭! 밥 먹고 뷰att始해보고 김 silos! 와 이거 너무 궁금해 불닭볶음면 된다 와 이거 맛있을까? 와 소리 봐 소리 대박 기대돼 자 너가 닫아줘 오픈 도어 클로스도 도어이지 페퍼 연다 나 진짜 못찾겠어 연다 하유 가운데가 덜 매울 것 같아 그래? 그러면 너 과태 먹어 와 대박이야 라면당 과자 같아 과자 아니야? 과자 같아 이거 진짜 매콤한 라면당 과자 같은데? 응 진짜 라면 같진 않다 마 나 야 불닭볶이면 이렇게 안 넣으면 불닭 떡볶이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불닭 떡볶이 어디 있어? 응 그 opens 내가 준비했지 어 봐봐 하유 혜진 ů 자 불닭 떡볶이를 준비했지 오예 으oa 나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이게 진짜 찌 찐 찌 찌 찌 찔리어얬 완전 찔리어얬 찔리어얬 아 하유 아erin 오신 거 같다 잘한다! 난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왜 위로가 있지? 떡꼬치같이 된 것 같아 잘 잘한다 소스 여기 찍어먹자 대박 이거야? 이거야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뭐야? 마시멜로 마시멜로 슈퍼 이번엔 마시멜로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 오케이 끝 갑시다 아니야 세게 하면 돼 열었다가 와 진짜 바로 먹네? 응 바로 녹아 이게 맞아? 이거 우리 망한 것 같지 않아? 그래도 좀 눌러놔 볼까? 앱은 니가 열어봐 하나 둘 셋 오 하유 맛있는데? 오오오 신기해 그거 같아 사탕수수 이거 와봐 손사탕 같아 손사탕 같아 응 이거 왜 이래 먹을만한데? 뭐지? 저 옛날에 우리 탕후로 그거 같아 탕후로 만들었던 거 야 히퐁 이거 니가 정리해 아니야 야 야 야 야 하유 하유 맞지마 비닐 좀 미쳐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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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